반갑습니다. 최고의 물리만점전략가 백이범입니다. 4월 학력평가 물리학2. 물리학2로서는 전국 단위 모의고사의 첫 시험이었죠. 첫 시험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물리학2 같은 경우는 4월 학평은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입니다. 절반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전기장 정도까지밖에 안 들어가죠. 그러니까 사실 직류회로부터는 아예 그냥 시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사실 절반도 아니고 한 40% 정도의 범위만 가지고 시험을 본 겁니다. 그래서 두 가지의 문제점은 아니고 특징이 있죠. 시간 한 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. 왜냐하면 역학 문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널널한 지식형 문제가 나오질 않죠.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는가 하면 또 밸런스 면에서 이런 밸런스로 나오지 않으니까 실전성이 좀 떨어지는 모의고사입니다. 그래서 뭐 컷을 보니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학생들 입장에서는. 좀 뻑뻑하죠. 그런 상황에서 치른 시험이라서 대단원 1단원, 정기장도 일부 포함되긴 했습니다만 대단원 1단원의 역학실력을 그냥 가볍게 모의고사의 형태로 점검했다. 정도의 의의만 두시면서 포물손 운동이라든지 원불진자를 위주로 한 원운동이라든지 또는 뭐 캐플라 법칙, 만유인력, 중력에 의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또는 일에너지 정리와 역학적 에너지 보존 이런 주요 역학 주제들을 한번 총점검하는 그런 의미로서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직 뭐 입시 초반부고 물리학 2 같은 경우는 6월 모평 이후가 돼야 전범위는 9월 모평부터니까 조금 더 시뮬레이션으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.